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되네. 천서진이야. 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인가요? 마지막 회 보는 날. 아, 맞아요. 네, 오늘. 어쨌든 좀 치셨어요? 촬영 끝날 수 있고? 아니에요. 저 어제도 이제 다행히 펜트하우스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서 요즘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촬영은. 다행이다. 천서진 역할이 너무 제 생각 이상으로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런 인생의 화양연화를 경험하고 있네요. 이런 또 촬영까지 하게 되고. 광고 촬영 때도 소리 많이 쓰셨어요? 광고 촬영? 아니요. 광고 촬영은 착한 김소연 버전으로. 네, 그냥 평상시 김소연 버전으로. 착한 김소연. 평상시 김소연. 제일 하고 싶은 거? 카페에서 하루 종일 창밖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카페라테 먹고 싶어요. 너무 소소한. 소소한 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제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한 뭔가를 한다든가 하는 게 현재 1년째 남편하고 보낸 시간 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벅찬 스케줄이었거든요. 그 세 달이. 시즌2의 시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좀 힐링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상우 오빠는 이해를 못해요. 카페에 가서 왜 한 시간씩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지. 그래서 저랑 외국을 가도 저는 외국에 그 예쁜 카페를 좀 가서 별게 없더라도 그냥 잠깐의 대화하고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더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오빠는 카페라테 시키고 원샷을 하고 나가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빨리 딴 데 찾아다니자 그런 일정을 좀 찾아다니자. 근데 저는 좀 정적으로 한 군데 오래 머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저를 굉장히 맞춰주는 게 제가 쉬는 날을 대비한 오빠가 스케줄을 짜주죠. 카페를 찾아나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죽겠어요. 그래서 한 두 시간도 있어주고 열심히 저 음악 찍어주죠. 360톨 돌면서 열심히 찍어줘서 이거 이거 어때. 그중에 한두 장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별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그런 시간들이 저를 1년째 버티슥 해준 또 하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오빠랑 3주 정도 놀러 갔었는데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얘기 안 하게 됐는데 창 오빠는 종국 국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햄버거 뭐 이런 양식이 근데 저는 한 이틀 먹으니까 너무 힘든데 그걸 열흘째 먹었어요. 그래서 열흘째 제가 나 여기서 한국 식당 지금 안 가면 나 집에 갈 거라고 그래서 겨우 한국 식당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반찬 리필을 거의 뭐 뭐 시키셨어요? 볶음? 그때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이렇게 맛있는 오징어 볶음. 인생 오징어 볶음 정말. 진짜 여기가 왜 안 유명한가. 막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떡볶이 너무 좋아하고 떡볶이 잘 만드는데 그것도 괜찮죠. 아 저는 학교 앞 떡볶이. 네 만드는 건 학교 앞 떡볶이 스타일로 만들고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 카페를 하세요. 당년에 오픈했는데 거기 베이킹도 있고 또 언니는 커피 전문. 조용하니 예뻐요. 커피 내려 내리시고 베이킹도 배우고. 만약에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바로 연락을 드리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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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어? 여기 아닌거 아니야? 어? 여기 아닌가봐 미안 나 갈게 안녕 어? 제주도 어떻게 가요? 우리 빨리 다시 가야겠다 어? 나 제주도 가야돼 여기가 아니라고? 아냐아냐 이거 오빠 꺼야 친구들도 있어서 아 잠깐만 잠깐만 갈게 오빠 어? 어? 이제 진짜 가 이제 진짜 갈게 안녕 알았어 진짜 가 갈게 오빠 안녕 예예 감사합니다 네 주문 완료 피자가 오려면 30분 정도 걸려요 피자를 먹으며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었는데 해가 다 질 것 같아요 피자야 빨리 와라 피자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 배고파 7시 시간이 거의 됐는데 어려워 피자 왔어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피자가 왔다 예 보이나요? 피자 그리고 해는 다행히 아직 안 졌습니다 친구들은 친구들은 아까 낮에 서울로 갔어요 저는 이 방에서 혼자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아침엔 남편을 비롯한 우리 가족들이 옵니다 피자 피자 오빠는 라면? 비빔면? 만두? 비빔면에 만두? 나도 거치대가 필요해 거치대가 필요해 이거 엄청난 아이템인데 만약에 여기에 꽂으면 대박 너무 좋아 대박 아이템을 발견했어 피자가 안 나오잖아 피자가 안 나오잖아 여기 하면 피자만 나와 피자만 나오면 돼 피자만 나오면 돼 이게 지금 휴지가 간에 오 됐다 굿 배불러? 배부를만 하지 내일 내일 본다 보고싶어 내일 본다 이따 전화할게 빠이 출발 출발 와 인생 수영하네 안 춥나 몰라 안 춥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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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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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겼어 왜그래 이제 국제선에 내려줬는데 이쪽에 아무도 안계십니까? 오케이, 고. 자.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그브리카 라우스. 좀 버져도 될까요? 어? 어? 지금은? 잠깐. 제주도 맞지? 여기 제주도 맞지? 제주도. 바다가 안 보여요. 진짜 알겠어. 너무 예의적인 포즈를 수치하고. 너무 좋다. 야, 근데 여기를 너랑 와보네. 좋아, 오빠. 오빠 나를 열심히 찍어주고. 우리 오빠 열심히 찍어주고 있어. 왜요, 왜요? 맞아, 지금 웃겨, 봐봐. 왜, 왜? 나 이런 걸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러면... 나 아니야? 아니, 그걸 찍길래 나도 처음 받았던데? 잘못 받았나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왜 나 아니야? 왜 이렇게 웃지? 왜, 왜? 봐봐. 봐봐, 어떤데?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왜, 왜? 어떤데? 잠깐만. 왜, 왜? 괜찮아? 너무 내가 아니다, 진짜. 사람을 마름모꼴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압축으로 해놓고. 턱이 아예 없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보통. 그냥 일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어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찍을 마음에 안 찍어. 아, 그래? 머리를 살짝 넘기고 천천히. 넘기는 게 나오고. 시선을 넘기고. 넘기고. 머리도 넘기고 시선도 넘기고. 머리를 풀르고. 됐다, 여기까지. 고마워요. 고마워. 이걸 찍은 거야? 못 안 보이네. 아, 이거 좀 충전 좀 시켜놓지. 아, 네. 3% 3%요? 못 봐, 이제. 끝! 꺼졌어. 나. 좋아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